박진주 박진주입니다! 엄마 와 딸 왜? 어버이날이다 아이가 근데 못내리간다고 알았다 여보세요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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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왜 끊는데? 네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끊었지? 그렇다고 끊네 그래 끊어야지 안 내려온다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 거다 안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려? 갑자기 그려? 아니 돈을 팍팍 많이 벌어갖고 내려온나? 엄마 아이 나 뭐 갖고 싶은데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할게 그래 말 벌어갖고 돈 많이 엄마 갖다 주라이 아니 갖다 주는 거 말고 뭐 필요하냐고 필요한 거? 어 집 한 채 지주라 집 한 채 집 한 채 집 한 채 집 한 채 아!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우리 엄마가? 한참 기다려야겠는데 매죽고 나서 하지 마라 뭘 엄마 죽고 나서 해 알았어요 끊어 언니는 그녀는 안 왔다 아들은? 아들은 있다 시장 봐 간다고 같이 가다 하니까 더 놀다고 들어온다고 안 올라와더라 그녀는 어디 갔는데 남포동이 저 남친하고 신나게 놀고 있단다 의미 알았어 아! 엄마 뭐라고? 어? 상해 뭐라카노 상한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뭐라 했는데 알았다 하노 하하하하 알겠다 마음이 통했네 알았어 끊어 엄청 빨리 끊을라 하네 너 밖이라매 어 집에 오면 빨리 끊잖아 짜다리 할 말 없다 하하하 알았다 잘 있으면 됐지 아 알겠다 행사 확인 밥이나 굶고 다니지 말고 아 알겠다 굶으면 전화할게 굶어도 네가 알아 처리해라 하하하하 알았어 안녕 어 어 아 엎 아 아 잔